자, 이제 채권자 대유신청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중에서 채권자 대유신청 이걸 내있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작년 시험 문제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풀이 과정은 아니지만 곧바로 한번 응용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출문제는 모두 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116페이지에 9번 문제가 나올 거예요. 116페이지 9번 문제. 이게 채권자 갑이 채권 대유권에 의해서 채무자 을을 대유해서 신청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즉 채권자 이것만 이제 바꾸시면 돼요. 사람 여러분 구도를 딱 머릿속에 넣고 문제 나오면 여기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유한다. 이래서 쓰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유해서 신청한다. 여기 병이라는 말, 이건 없죠. 이때 이제 설명이 옳은 것.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갑은 대유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을에게, 요거 을에게, 요거 대유할, 피대유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등기 신청권. 이게 있어요 대신 들어가는데 이게 없다면 대유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번에 대유 등기 신청은 을이 신청이다. 등기 신청인은 갑이라고 했지. 신청인은 갑. 을은 명의자가 된다고 했지. 을은 명의자. 채무자는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 명의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니은 대유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 대유할 때는 등기관은 채권자 대신 왔다. 당사자 아닌 자가 등기 신청했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로 왔느냐. 그 원인을 증명해야 돼. 즉 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이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서든 사문서든 상관이 없다.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묻지 않는다. 리을 번 보시면 대유 신청했다는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 완료 통제해야 된다. 여기서 을에게 누구예요 을. 원래는 신청인에게는 반드시 완료 통제하는데 이때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 즉 자기가 명의자 소유자 됐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신청인과 명의자에 대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제를 하고 이때 등기필 정보는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리를 머릿속에 넣고 문제가 나오면 이걸 대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대우인 문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제목만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법이 어렵다. 이런 것은 차분히 모든 걸 설명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제목만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우라고 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분건물은 등기부지 양식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사용한다 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빌라를 졌다. 구분건물 특징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사용한 것과 이 토지와 건물 1채로 취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이게 이제 앞 빌라라고 보세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때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ABC 소유자들이 단독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등기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쓰니까 만약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1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고 각각의 구분건물마다 등기료를 다 만들어야 돼요. 100위로 표제부 갚고 을고 100위로 200위로 표제부 갚고 을고 300위로 표제부 갚고 을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1등기 기록 구분건물이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구분한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이라면 등기부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최초로 만약에 A가 보존등기 신청한다면 자기 것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A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이건 등기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A가 보존등기 하면 나머지 구분건물 즉 이 200위로 301위로에 대해서는 표시 즉 201위로의 표제부를 만들어놔야 돼요. 301위로의 표제부도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를 BC를 최초의 보존등기 한자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이 표시등기를 대위해서 신청하고 이걸 동시에 하도록 돼 있어요. 동시 따로따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문을 그대로 말 설명하면 최초의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대위하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존등기는 명은 될 자 200위로 B 이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또 300위로는 C가 단독 신청하는 것이지 A가 대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건물에서 표시등기를 대위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을 때의 문제. 이것은 언제냐.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위에 A가 건물을 지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 소유 토지 위에 진 게 아니라 이게 B 소유 토지 위에 A라는 사람이 소유자 사용 승량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상태야.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다를 때 건물이 전소, 철거됐다나 화재로 전소됐다. 그러면 이 건물이 없었으면 건물의 멸실등기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자 이 사람이 A가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느냐 하면 그 대지 소유자 이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등기명의 소유권 등기명의 이 사람을 대신해서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멸실등기 대비신청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78페이지에 보면 거기 3번에 건물 멸실등기 대위신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등기명의이냐 상속의를 가름해가지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상속등기 이런 걸 다 신청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등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 같은 말이에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 대위 원래 신탁등기는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단독 신청하는데 만약에 위탁자가 신탁자가 이거 안 하면 이걸 대위할 수 있고 또 수익자가 있었을 때 이 수익자도 수탁자 안 할 때 이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될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는 이미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79페이지만 이 마지막 대리인의 대리인 이 대리인의 등기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또 신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당사자가 우임 즉 임의대든 법정대든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있다면 이 등기를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있다. 일반 이걸 임의대라고 그래요. 보통 법무사 같은 사람은 이런 대리인 많죠. 우임 받아서 양쪽도 우임 받아 이걸 쌍방 대리하는 거죠. 법률 행위일 땐 서로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학 쌍방 대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등기 신청에는 당사자가 법률을 다 해놓고 하나의 이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학 쌍방 대리 허용돼서 양쪽을 동일한 대리인이 임의대라고 하죠. 동시에 해도 되고 또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의학이라고 합니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대리인 자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우임 받아 우임장 첨부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대리인에 의한 등기다. 당사자 이의 제3자 이 사람이 등기 나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79페이지에 설명됐습니다. 대리인의 자기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미 대리인 자기가 민법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학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건 민법과 달리 민법 규정에서 우리가 서로 법률 행위 자체가 아니고 이미 법률 행위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채무 이행의 준환 행위로 보는 거죠.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신청의 종식까지 이 얘기는 뭐냐 등기 신청하고 끝날 때가 있을 필요 없다. 여기 등기 신청을 해서 완료 즉 종료될 때까지 계속 대리권이 있을 필요 없다는 신청 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먼저 대리하고 나서 중간에 하루 있다가 사망했어. 어느 일방이 그래도 신청 시에 대리권이 존속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시에 기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존속 시기에 대해서 신청 시까지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 신청 절차나 그 다음에 실행은 읽어보시면 되고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리인의 등기까지 해가지고 이건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 보괄승계련 등기 대위 대리인 이것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 절차에 관여하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전자신청이라는 게 나오죠. 이 전자신청 전자신청이란 뭐냐면 전산정보처리 조직 전산정보처리 조직이란 말은 전산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걸 전자신청한다. 쉽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한다. 이런 얘기에요. 전자신청 관련해서는 참고로 이건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도입한 겁니다.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안 돼서 우리가 도입한 것인데 오늘날 이렇게 방문신청이나 출석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교통혼잡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일일이 등기소를 쫓아다니면서 시간에 맞춰서 점점 비용과 어떤 시간상 제약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간단한 등기는 다 전자신청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방식을 도입하게 됐는데 이 도입 과정에서 법무사회 이익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건 특징이 그러한 법무사협회나 이런 데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일정한 제안을 뒀습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전자신청 제도를 도입하되 암은 안 되고 자격자 대린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건 대리와 연결해서 일반 출석주의 즉 방문신청할 때는 이 대리인 자격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냐면 자격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아니라도 타인을 대리해서 방문신청해서 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으로 가면 안 돼요.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바빠서 동생이 대신 대리해서 신청을 했다. 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신청 대리는 대면 얼굴 보고하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법무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럼 자기들의 직업에 관련된 부분을 컴퓨터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보이지 않고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반대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타협점으로서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 전자신청 대리권이 수여됐다는 거 이거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이걸 좀 대략 큰 볼자 한 번 몇 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80에서 80에서 82페이지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여기서는 자연인이냐 법인은 됩니다. 자연 속에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자한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국내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다. 외국인 등 등 이런 몇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자연인과 법인은 됩니다. 이건 되는데 비법인 즉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 전자신청권이 없어요. 자연인과 법인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 대리인 전자신청을 대리할 때는 대리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허용되고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자기 있는 자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인 안 돼요. 본인 것만 안 되고 그리고 자연인도 대리인한테 위임했을 땐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최초 전자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놔야 돼요. 어디다 하냐? 관할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록을 지정이 됐으니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전자신청 최초 최초로 하기 전에 사용자 등록이 관할 제한이 없다. 이건 뭐냐?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한번 됩니다. 이때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서면 그다음에 자격자 대리인 자격증명 정보를 같이 가져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이 언제냐? 이걸 잘 보여야 됩니다. 유효기간. 최초로 한번 해놓으면 최초 최초 전자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한번 쓸 때 얼마를 쓰냐면 3년간 유효기간이 우리가 공동 요즘 공동인증이 나고 바뀌었죠. 인증서 유효기간인 1년과 구별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어떤 냐 끝나버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직접 출석해서 그런데 최초로 할 때 직접 출석해서 최초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걸 계속 연장해놓으려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이때 연장신청 연장신청 연장신청은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은 직접 방문 안해도 돼요. 연장은 그래서 이때 연장해놓으면 다시 또 3년씩 늘어납니다. 횟수 제한은 상관이 없어요. 3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사용자 등록 문제입니다. 사용자 등록 문제. 그리고 전자신청방법은 출석신청주기가 배제돼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 관련해서 인감증명은 공인인증, 공동인증서죠. 그러니까 공동인증서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전자신청했던 등기를 취하할 때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는 걸 각하, 신청의 등기를 처리하는 걸 취하라고 봅니다. 취하할 때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하나 이의신청은 서면 신청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각하할 때.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할 때는 서명 신청했을 때처럼 이유를 적은 결정형식으로 각하결정 부동산 등기법 제29조회 몇 회의에서 각하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관료 등기필정보나 등기발통지를 송신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몇 가지 정리된 게 81페이지 사용자 등록문제 유효기관 문제를 정리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입한다면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어떠한 주장으로 인해서 이런 약간씩 변형이 돼서 여기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 이런 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대표 예제로 나온 거 기준문제 한번 잠깐 보시면 오른 거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서 옛날에 공인인증서라고 했었죠. 이제 공동인증서죠. 이걸 송신하게 되면 인감증명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 공동인증서로 대체되어 버린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의 당사 대리인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을 유의가 삽니다. 맞죠. 3번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사항이 있을 때 등기관 보정사항을 등록하면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 이메일로만 그걸 알려야 되느냐 알리는 방법은 전자우편을 하든 구두어 전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틀린 것이고 법인한 사단 비법인 사단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종종 비법인 사단 법인한 사단 전자신청이 안됩니다. 자연인과 법인만 되는 거예요. 전자신청이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즉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취하합니다. 취하 각하거나 이의신청할 때는 서면 신청했을 때 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절차 절차의 개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절차의 개시 네 가지가 있다겠죠. 신청 촉탁 직권명령 그리고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가 당사자 할 때 원칙은 뭐다? 공동신청 예외는 뭐다? 단독신청이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청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괄승계 이내위한 등기신청 대위신청 대리인의 신청이 있고 이때 대위신청 중에 뭐가 있다? 다섯 가지 언급했죠. 채권자 대위신청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수용이나 체납에 의한 압류의 경우에 대위신청 그 다음에 신탁등기를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해서 절차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 절차 개시되면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를 내야 되고 즉 등기 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두 신청하는 게 없어 구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일정한 양식에 따른 서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정보를 내고 신청부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증명을 해야 돼. 즉 부동산 표시가 있으면 대장등보를 전부에서 증명해야 되고 원인증 등기 원인자 기록되고 원인이 나왔다면 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내야 되고 각종의 세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증명 납부한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이러한 주소증명정보를 낸다든가 첨부정보가 다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첨부정보는 등기 종류마다 다르겠죠. 그 등기가 어떤 등기냐에 따라서 주소변동이다. 그럼 주소증명정보만 내면 되겠죠. 네 설정이다. 또는 소유권 이전이다. 그럼 그에 따른 증명정보가 다 따라가는 겁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이다. 토지거래허가서를 내야 되겠죠. 농지를 추측한다면 농지증을 내야 되겠죠. 이런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것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청정보및 청부정보인데 여기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 83페이지 이하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 부분부터는 다음번에 정리해두기로 하고 오늘은 절차의 개시를 모두 다 정리해준 것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칠 테니까 복습을 잘 하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법은 단순함기보다는 이해의 과목입니다. 이해가 안되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으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